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20일 현재 시각은 4시 7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드디어 반등은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후세를 좀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추가 하락을 조금 방어를 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반등이 좀 나오다가 조정을 좀 받고 추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추세를 좀 되돌리려고 되돌린 흐름들을 나와주고 11선을 돌파를 하면서 한 3%가량 돌파를 하다가 2.6%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추세가 이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여기서 내일까지만 좀 보고 42,500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45,000원 순차적으로 좀 뚫어준다고 하면은 장기평선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응을 전략을 평균 단가를 한번 좀 낮춰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슬슬 들기는 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좀 되돌리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좀 조심스럽지만 평균 단가를 좀 조절을 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기간과 경영투자 보험투신, 기타금융, 상업펀드 정말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쌍크림 매수가 외국인 빼고 다 매수를 진행했어요. 뭐 개인투자자들이야 뭐 꾸준하게 투산피어설에 사랑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라가지고 그러려니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해요. 자 기간, 근육, 투자, 투신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들어주면서 매수세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 수급들이 좀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내일은 또 봐야겠죠.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좀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들이 저항구간이다 보니까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순탄하게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자 두산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 기사를 갖고 온 게 그냥 별거 아니고요. 그냥 두산과 오리금, 두산 중공업, 두산 중공업이 두산 퓨어셀 또 두산이랑 두산 퓨어셀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밥캣, 이제 상장사고요. 두산 건설과 메카네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 상장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두산 퓨어셀. 지금 오늘 두산 퓨어셀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두산 두산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 중공업도 오늘 이렇게 좀 회복하는. 뭐 이때까지만 해도 두산 퓨어셀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굉장히 굉장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두산 퓨어셀도 좀 양호한 투자 심리 자체가 두산 그룹도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뭐랄까 기대? 그럴 전망입니다라가 아니라 약간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었거든요. 자 3년 전엔 비아냥 되더니 넥소입니다. 넥소 판매 역주행이 깜짝 놀랐다. 수소경제 마중물 수소 모빌리티 지금 수소 쪽으로 수소주유소가 충전소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가스 대신 물만 내뿜는다. 오염된 공기를 흡수하더라도 공기정화장치를 거쳐 운행할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효과까지 낸다. 소천엑소가 배출하는 물과 에너지를 실내 정원에서 연륜결한 모습이 이렇다. 깨끗한 공기를 이제 근데 얘네들이 원래 이산화탄소를 먹지 않나요? 식물들은 뭐 그래요. 일단은 수소사회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 쪽으로 상용자동차 수소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수소사회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좀 더 친숙해져야 돼요. 정책적인 부분들이 빨리 좀 밀어주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책이 계속 이현이 되다 보니까 조선사도 이게 중요하죠 지금 사실 차는 차는 뭐 그러니 하는데 조선 두산피어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조선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 개발나선 현대 두산은 원자력 발전 활용 그린수소 생산에 총력 그런데 두산피어셀이 이거를 수소연료전지 엔진 수소엔진 쪽으로 조선 쪽으로도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부각이 된다고 하면 두산피어셀 여기 있죠 두산중공업 블루수소 생산 및 풍력발전 활용의 그린수소 개발 두산피어셀 결국 얘네들이에요. 결국엔 점유율이 두산피어셀에 높잖아요. 그래서 두산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 전체적으로도 수도 쪽으로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려줄 거예요. 이게 두산 쪽으로 하는 게 두산피어셀 수혜를 지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호적인 상황들이 아닌가 결국엔 버티는 게 문제지 물 흘러가듯이 흘러 결국엔 온다라는 거죠. 아쉬운 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산피어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결국엔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받아주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보시고 좀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 잡으시고 반등 나오면은 털어내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난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주가 움직임 같은 거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요. 검색창에 APT지원구서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김윤수 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당일매수 당일매수 원칙으로 진행을 하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식 강의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의들을 쭉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강의들을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맞는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식 이슈 해외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브리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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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